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우상호 의원은 대선 공작이라는 그 주장이 정치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미 다 알려졌던 내용이고 유리한 기사를 SNS에 빨리 올리는 건 당연한 선거운동이었다. 그리고 그 보도는 대선에 별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요.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가 공개되자 민주당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드디어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왜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과 박영수인가가 증명되는...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이던 우상호 의원은 의혹 보도가 나와 민주당이 당시 공세에 나섰지만 파장은 미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공작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대선 공작이라는 공격 자체가 민주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정치 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관련 기사를 SNS에 빠르게 공유하는 것도 캠페인의 일환인데 그걸 근거로 공작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선거 당시에 긴박한 상황에서는요.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보도가 나오면 10분 아니라 5분 사이에도 바로바로 대응하도록... 민주당 내부에선 다시 한번 특검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한 비명계 의원도 개연성은 있지만 증거도 없지 않냐면서 지도부가 매번 주장해온 특검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이번 일이야말로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C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C 뉴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